안녕하세요 자 먼저 물을 끓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3분 요리처럼 이렇게 있어요 연수알을 빼놓을게요 면발도 이렇게 좀 두툼하고 한꺼번에 안 넣을거야 한개씩 한개씩 끓으니까 소세지 이거 겁나 맛있어 오늘의 음료는 주시쿨에다가 파인애플 파인애플 치츠를 좀 넣을게요 내 몸은 괜찮아요 내 팬카페가 왜 있어요 내일 내일 합의해놨네 네 유튜브 음 소시지를 두개만 일단 넣어 소시지가 겁나 맛있는 소시지 소시지 개불 야 애기 고추가 이렇게 크면 어떡하니 어 이 요 크기가 평균사일이 아니에요 흐흐흐흐 흐흐흐 이거 케이크 이거 케이크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일단 한개만 한개만 넣고 뿌르니까 우리 동네 주민이 찾아 슈그링님 두개빈가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야아 어후 더 커졌어요 여러분 더 커졌어요 어후 더 커졌어 나 이거 빨대인줄 알고 빨아버리빰 소시지 소시지 연기나는 연기나는 소시지 마시멜로 ? 소시지 야채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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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ė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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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세지 이거 이 소세지 먹고 다른 소세지 못 먹어 아유 악냥님 여기 고맙습니다 일단 불을 좀 줄일께요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야 소세지 이거 더 건강한 브런치 후랑크 이렇게 비벼요 소세지 자 데코레이션을 떠 소세지를 떠 야 소세지랑 데코레이션 됐지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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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빵이야 빵이야 뽕님이 10개 고맙습니다 짠 이게 짜파게티랑은 또 다른 맛이야 짜파게티는 그 가루로 된 그거잖아요 이건 3분 카레 짜장보다 3분 짜장인데 좀 약간 간이 더 되어있는 윤호어망님 10개 우왕 그녀님 내기고모용 소세지에 육즙이 빡 빡 나와 빡 짜왕보다는 짠 짜장면 비슷 이거는 좀 건더기가 살아있지 그래 면 소세지 소세지 두개 하나 남았다 소세지 아 지세이님이 삼낙일삼문해봉이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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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동엄 아이고 나라라니 이거 급생이라서 그래요 저 원래 퀄리... 이거 뭐야 세팅 겁나 신경쓰는거 아시죠 동원! 동원김치 김치... 아니 라면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물... 불 있어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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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송대야 자 동네 자 아 어 내 저 15일부터 다시 복싱 갈 거예요 으 으 으 으 으 4 으 으 검더기가 살아 있지 건더기가 이렇게 으 나멜린이 웨이브 넣은 거에요 중디님 어서오세요 동원꺼 동원김치 너너나나님 동원김치 어우 토실토실해졌어 김치 맛있어 죄송해요 트름에서 미안해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옷을 시뻘건가 입어가지고 더 더 얼굴이 시뻘게 보여요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머리끈이에요 어흑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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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세수하고 말지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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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흑 아흑 뭐 홍콩알매? 쥐어버려 쭈지저씨 씹ו 스윗 씹셔 냄비 이거 시장에서 어우 더워 나는 종아리 얇아지는 방법 난 몰라 어머 요또야 안녕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인마 얼굴은 왜 갈수록 빨개집니까 됐지 지겹다 빨개지는 것도 내가 지겨워 빨개질 수도 있지 야 너 그러면 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개지냐고 원숭이한테 물어볼래 이거 케익이야 케익 뒤에가 아니라 요게 앞에 있는 거야 이게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보였니? 응? 던지자 딴소리 하지 말고 던지고 물어봐 이제 오른손으로 밀고 야 구수하게 생긴 건 뭐야 내가 뭐 강냉이도 아니고 뭔 구수한 타령이야 어서오세요 저 추천 한 번씩 좀 눌러보여 봉둥아 고마워 안 떨어져 아 75 안녕 어 태어났어 덜 달어 소지님 안녕 여러분 공기처럼 4개가 올라가야 돼요 어? 누가 공기또를 여기다 올려놨어 어 채민아 들어와라 건성 안 불러 이거 이거 상계동 상계시장에서 샀어 상계시장 그릇가게 상계동 상계시장 상계시장 월세에요 아니요 케이기에요 물어봐 복독스 맞으세요 요기만 요기만 요기 마시고 있습니다 방이 얼마야 인마 먹고 설거지 하나요 네 아 예드리님 팽가입 고맙습니다 자 팽가입 팽가입 고마워요 짜장면 맛있어 내가 맛없는게 뭐 있겠니 가지말고 나 이용렬 닮았다구 이용렬 이용렬 나 옛날에 별명이 이용렬이었어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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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짜왕이랑 이연복중에 이연복 쭈구야 어서와 야 어디가 빨개 내가 지금 안 들어가 오늘 예민하게 맘 들려요 사람들이 얼굴 마고 오시래 말투가 깡패 스타일이야 오늘의 컨셉입니다 내가요 턱에 왜 잘 묻냐면은 쥬가리래서 쥬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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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이 좀 트여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뭐야 괜찮아 인간들아 간드라 인간들아 뭐야 인마 뭐야 인마 뭐야 방무제 들어갈뻔 죽을 뻔 방무제 들어갈뻔 죽을 뻔 아 저 화난거 아니에요 사오륭 사오륭 난 화난거 아니에요 어우 이거 맛있다 엄마 스위티윤잼 고마워요 겁나 맛있어 유튜브 업로드 못한거에요 그만먹어 야 왜 음 겁나 맛있어 여러분 케익이랑 빅치라고 먹잖아요 졸맛 아 요렇게 해서 먹는구나 알았쌍 먹는방법 알았쌍 네 네오님 얘기하쌍 좋아 유리야 리하아 유리야 너 녹방에서 왜이렇게 많이 싸웠어 어 어 뻑뻑해 그럴 땐 총각 총각 총각김치를 아유 네오님 죄송합니다 쌩크림 쌩크림 콜라 콜라 없어 오늘 왜 이렇게 오물오물 드세요? 왜 오물오물 먹지? 이게 뻑뻑해서 그랬어 뭐야? 뭐야? 어디갔어? 뻑뻑해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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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다시 냉동시키면 맛이 간단 말이야 어머 유리야 아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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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표정이 어떤데요? 이거 봐 애봉의 건빵아 어서와 자 먹방은 여기까지 뿅